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웃음 치료의 위력을 잠시 보겠습니다. 퍼포린으로 암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고 수분 이온 등을 주입해 암세포가 팽창되어 폭발하게. 단백질 분해 효소인 그랜자임을 투여 자체에 소멸하게 한다. 웃음 치료나 이런 것이 면역 기능을 올린 이유는 엔돌핀이 증가하고 또 우리가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낮춤으로 해서 엔케이셀이 실제 활성화 얘네들이 이제 전투력을 가지게 하는. 6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바탕 큰 웃음은 우리 몸에 650개 근육 가운데 231개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운동법이라고. 여러분 웃음의 이력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웃음의 이력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매일 함께하시면 우리 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에다 힘주고 온몸으로 함께해 보세요. 우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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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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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아 있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웃으면서 살자는 뜻으로 자 시작! 걱정은 모두 벗어버리고 웃어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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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은 것처럼 날짜 웃어요 세상 말들이 걱정하면 뭐 어때? 걱정하면 뭐 어때? 소녀공 즐겁게 웃어보자 하하하하하 머리 웃어서 머리 웃어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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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치세요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걱정 대신 뭐라고 했지? 긍정 아 좋아요 긍정이요? 맞아요 긍정 걱정 대신하면 긍정으로 포기 대신하면 열정으로 미음 대신 사랑으로 한숨 대신 한숨 대신 확장 대신 확장 대신 한숨 대신 확장 대신 확장 대신 오케이 말이 다시 한번 주먹 자기 자신과 자신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을 싶어 하시오 걱정 대신 음정으로 포기 대신 행정으로 미음 대신 사랑으로 한숨 대신 확장 대신 확장 대신 확장 대신 확장 대신 자꾸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아셨죠? 네 다시 한번 마지막 웃음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